침팬지 종 중에 제일 가까운 게 버노버와 침팬지 2개가 있어요. 침팬지는 완벽하게 서열을 만드는 수컷 우두머리를 정점으로 한 서열을 만드는 종이고요. 버노버는 자기가 축하를 했다고 그러죠. 그러니까 공격성을 없앴어요. 서로 진화 과정에서. 버노버는 위계가 없는 단체 생활을 합니다. 근데 그게 제일 가까운 두 종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600만년 뭐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호모 속 우리 인류하고 침팬지하고 이게 갈라진 게 그 정도밖에 안 됐대요.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유발하는 유전자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호모사피엔스한테도 모이면 위계와 서열을 만들어요. 그리고 그 위계와 서열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이 압도적입니다. 그럼 매우 본능적인 행동이겠죠. 그러니까 이걸 못 없애요. 이걸 없애고 완전히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? 절대 못 만들어요.